밤 되니까 뭔가 더 분위기 있네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루프탑 갑니다 6층에 있는데요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면 알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루프탑 가고 있고요 되게 분위기 있네 뭔가 좋는데요? 감수성이 폭발하는데 최근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리나 한잔 하자 봐요 우와 뭐야? 이야 뭐야 빛이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이거는 뭐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거 좋아해요 잭콜 잭콜 쵸은아 참푸나 아 오케이 택 1 1 1 땡큐 땡큐 어우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한국분들도 많이 오시나봐요 사장님이 또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그런 거 교육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되게 이뻐요 카메라에 다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노래 나오니까 되게 좋다 힐링이네요 밤이라서 셔터 스쿠드가 올라가네 밤이라서 셔터 스쿠드가 올라가네 그렇죠 네 뭐라고 생각하는지 와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못 담으나? 와 너무 좋은데 칵테일을 자라는거 아닌데? 와 뭐야 참치? 이 겉에는 그 체다 치즈인가? 우리가 먹는거구요 안에가 이제 또 다른 치즈가 들어있는건데 브라타 치즈라고 요즘 유명하다고 하다가 됐다! 난가? 땡큐! 축하해! 안녕히 계세요! 아 땡큐!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와 뭐 이런거 떼주네 뭐 또 이런거 맛있게 먹네 디지네 못먹겠다 이거 아 진짜 힐링된다 어떻게 해요 형? 돈을 잃었지만 기분이 좋네요 미친거일까요? 그.. 제 생각엔 오늘만 그러실거에요 계란이네 브라타 치즈가 아니라 그래서 무식하면 그래서 무식하면 안된다니까 인스타 올려야죠 오랜만에 인스타 한번 해야겠다 좋네요 좋네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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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스크롸 스트레칭 끓는 Marku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다닐 것 같다 한국의 일상은 다닐 것 같다 한국의 일상은 다닐 것 같다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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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달러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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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고마워요 오케이 그거 했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 완전 다르게 됐네요 좀 피곤하네요 수영도 하고 여러가지 하니까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쵸 그거 수영 조금 했다고 되게 피곤하네요 할까요? 뭘 했다고 이렇게 피곤해요? 네 가죠 형들 오늘 고마웠어요 오늘 타올 추구 같네 오늘 자요 피곤한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잘 가 네 자죠 이제 안녕 안녕 오늘 잘 자고 일어나세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아 그래요? 전 잘 자서 기분이 좋네요 뭘 가볼까요? 그게 뭐지? 모르죠? 하니 꿀벌 아 볶음밥 프라이 라이스 잡채인가? 잡채 같은 느낌 맛있는 거 많네 오 포테이터 오 어? 이거는 뭐의 재료지? 솔로도구나 아 솔로도 먹어야겠네 과일도 있고요 커피까지 네 그리고 저기 음료수까지 네 고생하시게 하세요 치즈 오 맛있는데요 음 맛있다 미네랄버터 응 응 맛있다 미네랄버터 안 껏는데? 잘 잤어요? 네, 아... 너무 자가지고... 너무 자가지고 체크아웃 시간도 몰랐네 뭘게요? 2시가 아니었구나 재킹아웃? 네? 너 국립향을 3.200채 누른 거에요 네? 12.15채 누른 거에요 아, 오케이 13.15채 오케이 자, 뭐 이렇게 룸 체크 룸 체크가 끝났고요 네, 나가보겠습니다 2,300채 자, 이렇게 바이톤 호텔 코너편에 있는 바이톤 호텔이고요 오늘 이렇게 스캉스의 마무리 힐링 잘하고 갑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안녕